확실히 주변에 요즘 유방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많아진 것 같기는 합니다.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은 다 초기 증상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유방암의 대부분은 무정상입니다. 무정상이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죠.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만져지는 종물, 유두 분비물, 비트기적인 통증.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중 만져지는 종물은 최소 2cm가 되어야 만져집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모르겠군요. 모르죠. 그러니까 만져졌다 하면 초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유방암을 발견했을 경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검진을 통해서 발견한 경우가 초기 유방암으로 진단이 되기 때문에 자가검진이라든가 증상을 통해서 발견되는 경우는 초기가 사실은 어렵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자가진단하는 법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요. 네. 시진과 촉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잘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방에 보이는 변화는 비대칭이라 해서 한쪽 유방이 갑자기 커질 수가 있습니다. 아, 뭔가 이상이 있네요. 이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방이 갑자기 색깔이 붉은색으로 바뀝니다. 이런 경우는 염증이 온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두 젖꼭지가 갑자기 들어간다든지. 모양이 바뀐다. 네, 모양이 바뀐다든지. 젖꼭지의 소슴 부분이 소실된다든지. 그리고 분비물이 피가 섞여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셔야 되고. 이런 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촉진 시에는 유방에서 보이는 피부 변화를 느끼셔야 됩니다. 피부가 약간 거칠거칠해집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만졌을 때 멍울과 느낌이 다른 구별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게 호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보통 경험을 쌓다 보면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자꾸 하다 보면. 네, 자주자주 만져주시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촉진을 할 때는 자세를 한 네 가지 정도로 바꾸어서 관찰하시는 것이 효과정입니다. 우선 바로 서서 관찰하시고. 바로 서서. 바로 앉아서 관찰하시고. 양팔을 머리 위로 들으셔서 관찰하시고. 들어서. 그 다음 앞에 책상이나 다른 구조물에 팔을 올리시고. 앞으로 약간 기울여셔서 관찰하는 방법도 있고. 양팔을 허리춤에 올리셔. 가슴을 내민 상태로. 또 약간 어깨를 모은 상태로 관찰하시면. 피부의 주름을 효과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또 만져보고 하는 것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만져보는 자세는 첫 번째 마디와 두 번째 마디가 효과적입니다. 손가락. 손가락은 반대편으로 촉진하고자 하는 팔을 머리 위로 올리시고 촉진을 할 때 바깥쪽부터 만져주시고 바깥쪽부터 빠짐없이 만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빠짐없이 빠짐없이 방향은 자유롭게 하시고 만지시고 약간 내측을 만질 때는 이 팔을 약간 목쪽으로 내립니다. 내려야 유방이 조금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 손가락을 또 안쪽으로 약간 옮기시고 하시고 젖꼭지 안쪽 내측을 빠짐없이 만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은 꼭 유두 젖꼭지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예.